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테라페틱스의 자회사인 하진메디칼이 주사기 관련해서 FDA 판매 허가 소식이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한 56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0.39% 하라.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21% 0.34% 하락세입니다. 중소유용주 중심의 러셀 이천 같은 경우에도 0.41%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주가 관련해서 선물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은 피트코인은 좀 랠리를 올초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파라마운트가 언인 관련되는 부분이 별로 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망가진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울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가상화폐 쪽에 이제 나름 굉장히 긍정론을 하죠. 2030년도까지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자,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대단한 어떤 상승 흐름을 연초에 100% 이상 흐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또 Biggest Bubble of All Time 굉장히 이제 버블이 될 것이다는데 보통 이제 이 테마에서 산업화로 될 때 뭐 IT도 그렇고 전기자동사도 그랬고 주가가 등락을 하다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초기 국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워렘버 빅가 더불어서 유명한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도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이 코스트코를 굉장히 이제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요. 찰리 먼거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코스트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예 뭐 토탈 에릭트 그러니까 거의 뭐 코스트코에 미쳐있다. 뭐 그 정도로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이제 빅소트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이제 시장이 별로 좀 안 좋다. 이렇게 약세론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쪽이라든지 징둥닷컴 이런 쪽에 좀 투자를 게시했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5장에 이제 결국 이제 3만원대는 못 넘어갔어요. 2만9,950원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지를 못했고 시간에 다시 한 100원 정도 빠져서 2만9,500원대 그래서 본래였던 박스건 하단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오늘 8.30% 자 어제하고 다르게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에서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고요. 장중에 이제 어제하고 다르게 일단 프로그램 쪽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은봉의 흐름에 나왔던 일봉상에서의 시가 2만9,850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장중 딱 거기까지 갔다가 윗고리가 살짝 나왔는데요. 거래량은 전일보다 좀 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일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5일선과 20일 사이의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단기 파라볼릭자는 하락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다시 좁혀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좀 추세 강도 지표인 edX 지표 자체는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더 돌리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2월달에는 이 거래량이 그렇게 없는 사이에 한 번씩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는 단기 침체 흐름에 계속 일단 놓여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기사를 보면 뭐 예전 같으면 코로나 때는 이 주사기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엔데믹 상황에서는 이 주사기 관련되는 부분에 FDA에서 뭐 FDA는 신약뿐만 아니라 뭐 칫솔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이 하진 메디칼이 HLB 쪽에 이제 100%로 들어와 있던 회사였는데요. 2018년도에 재재중하면서 이제 HLB 테라피틱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주사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 소프젝 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거에 이제 어 이전에 이제 2021년도 코로나 때 이제는 미국에 이제 AMTC를 통해 가지고 소프젝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거든요. 하진 메디칼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FDA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상황 같으면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큰 흐름이 좀 없었다는 게 이제 엔드백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되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하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뭐 하이자 같은 경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월분을 보시게 되면 어 코로나 기간에 한 20조 넘게 이제 뭐 매출이 증가했던 기업인으로 불구하고 어 2021년도에 고점 한 500달러 부근에서 작년에 저점 뭐 100달러 초반까지 거의 한 80%가 아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하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코로나 때 한 30조 넘게 아 돈을 이제 벌었죠. 근데 작년 이제 고점 61달러 정도 부근에서 작년에 41달러까지 한 30% 가까이 어 빠져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는 이제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어 연초 대비해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시장의 어떤 주력 테마로 어 좀 뭐 있지는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에도 AI 관련되는 그 헬스케어 관련되는 종목들과 어 그 관련되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 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일부 이제 뭐 M&A 관련되는 종목 들이라든지 어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 국면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진메디칼은 이제 이번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사우디 베트남 몽골 등에 이제 주사지 주사기를 뭐 수출하고 있다. 월에 뭐 한 1500만개 인가요 그 정도 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듯이 이게 이제 소프색 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인데 기존 주사기에 비해서 이제 안전성을 높였던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병원 같은데 보면 이제 유리 앰플에다가 여기 이제 주사 바늘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 뽑는 중에 이제 뭐 유리 조각 이라든 이런 어떤 유입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 소프 잭 멤브레인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바늘에다가 여가지를 장착해 가지고 뭐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노령 환자라든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주사기 시장은 계속 일단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하진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런 주사 바늘이라든지 소프 잭의 어떤 주사기 멘브레인 주사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주사기 시장이 15조가 넘는 어떤 시장으로 계속 일단 증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진이 이제 급증하는 주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HLB 생태계 중에서 생명과학의 메디케어 사업부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상위 10위권 제약사가 하진의 물량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가에는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이 수급상으로 올라가는 패턴 올해도 좀 답답한 부분들은 뭐냐면 작년에 10월달 이후에 사실 추석 이후에 에스모 학회에서 공개 이후에 주가가 9월달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실은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그 나름 이제 모멘텀이 여러 번 있었죠. 뭐 이 이미노믹의 이제 교무색 포종 관련되는 부분과 12월달에 이제 선양 남성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NDA 신청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실현되지 않으면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되었고 결국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내에 이제 간압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 신청에 어떤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달에 이제 그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고 2월달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명령 여폭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소식이 이제 단발성으로만 가고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제 2023년도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결국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의 NDA 신청 이 재료를 그냥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분기니까 2월달 3월달 내에 일정대로 FDA의 NDA 신청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어느 시점에 내보이느냐가 주가의 어떤 하방을 조금 이제 완성을 하고 올라가는 뭐 흐름이 되겠죠. 월봉상에 나와 있는 이 3바닥의 얼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소한 스타팅 가격은 3만4천원이고 어느 정도 뭔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은 4만원이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 NDA의 어떤 기대감과 NDA 신청하게 되면 보통 뭐 8개월에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연초에 빠르게 해야지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중장기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작년도에 사실 이제 5월달에 이렇게 단기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공시로 가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급등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빠지면서 흐름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업황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소외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올 때 단발성으로 가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2월달 3월달에는 최소한 3만4천원대 위에서 이제 가격이 스타트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에 뭐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서 어떤 거래량들이 은봉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매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봉으로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 좀 기대가 언제쯤 나올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올해선 지지를 받으면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원대 위로 가서 흐름을 만들면서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시 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